여러분 안녕하세요. 하설입니다. 이번 시간에는 정신줄 확 나버리고 천년의 사랑을 하고 있는 그런 남미새였으니 데리고 왔습니다. 참고로 무편집본이에요. 그럼 봅시다. 제목 아이 딸린 돌식남과 눈깔이 확 뒤집힌 답장난 남미새가 만났을 때 그때 태풍처럼 휘몰아치는 거대한 시공창 감히 거역할 수가 없어? 원제, 애 딸린 돌식남친과의 미래 저희가 비록 결혼하진 않았지만 결혼이 고민이라 이 카테고리에 걸을려봐요. 그러니까 저는 미혼이고 저랑 만나고 있는 남친은 연화에다가 그리고 애가 딸려있는 돌식입니다. 그래도 아이는 전체가 키우고 있는 중이고 이혼 사유는 전체의 불륜으로 알고 있어요. 연애하기 전에 다 알고 시작을 한 거고 지금은 연애와 동거를 합해서 1년 정도 됐습니다. 사실 나이를 먹고 만났고 성격상 저랑 만나기 전 연애는 제가요 성격이 그래요. 나랑 만나기 전에 옛날 연애 그런 건 궁금해하지도 않고 연연해하지도 않거니와 또 사람 자체가 너무 괜찮아서 시작을 한 연애인데 이게요 만나면 만날수록 사람이 너무 괜찮은 거야. 그래서 더 고민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저희 남친은 어릴 때 실수를 했지만 모두가 반대를 해도 본인이 책임을 져야 한다고 생각을 해서 오직 아이 때문에 사랑도 없지만 아이 때문에 한 결혼이고 내 마음 같지 않아서 이혼을 했고 그래서 매달 100만원과 신용카드를 주고 있다고 하며 아이의 교섭은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고 합니다. 자세한 이야기는 쓰지 않을게요. 근데요 여러분 아셔야 되는 게 남친이 저를 속이거나 거짓말을 했다거나 그러진 않았어요. 제가 확인해 봤거든요. 남친 피셜로 여하튼 이제부터는 제 이야기입니다. 저는 저희 집안의 장녀로 기대를 많이 받고 자랐으며 실제로 지원도 많이 받았지만 제가 하고 싶은 걸 한다고 저희 부모님 기대에 미치지 못했고 또 그렇다고 해서 막 살았거나 그런 건 아니에요. 또 집안이 휘청한 뒤로 꾸준히 집에 목돈으로 도움을 드렸고 결혼 생각은 크게 없었기 때문에 제 나이에 비해서 모아둔 돈은 그렇게 많지 않습니다. 그리고 이런 재정 상황은 저희 부모님도 정확히는 모르고 계세요. 여하튼 이런 상황에서 남친과 동거를 하고 있는 걸 지금 알고 계시고 또 남친이 자기 부모님이랑 동생, 조카까지 살뜰히 챙기기 때문에 되게 궁금해하고 소통하고 싶어 하시거든요. 아니 제가 봤을 때 저희 부모님은 결혼까지 했으면 하는 분인들이세요. 그런 분위기예요. 물론 저도 당연히 결혼하고 싶고 아니 굳이 결혼하지 않더라도 지금처럼 계속 함께 할 생각이긴 해요. 근데요 문제는 저희 부모님한테 엄마 아빠 우리 남친 아이가 있어 돌싱이야 이 말을 못하겠다는 거죠. 세상 모든 부모님들이 다 그렇겠지만 내 자식이 최고고 아니 내 새끼가 뭐가 부족해서 이런 마음이 있잖아. 거기다 우리 부모님은 그게 너무 심하고요. 솔직히 내 부모지만 좀 나쁘게 말을 하면 현실적 시가 안 된다고 해야 되나? 이거 말했다가 거품 물고 난리 낼 게 불버듯 뻔한데 계속 남친 보여달라는 부모님한테 뭐라고 해야 할지 모르겠어요. 아 남친한테는 당연히 이런 이야기 안 했습니다. 남친하고는 너무나 당연하다는 듯 매일매일 미래를 얘기하고 있어요. 너는 식을 안 해봤으니까 작기라도 해야지. 남친과의 관계에서 아직까지는 문제가 없어요. 누군가와 동거를 생각을 해본 적도 없었지만 실제로 이렇게 같이 살면서 지금까지 단 한 번도 싸움이 없었으니까요. 아니 그러니까 우리 부모님한테 어떻게 말씀을 드려야 하는 걸까요? 우리 엄마 아빠는 이해를 해주실까요? 뒤에 더 있습니다. 댓글 1번 뭔 소리야 이게 양육비 100만원 주고 신용카드까지 주는데 애를 못 본다고? 그런데 이혼 사유는 전체 불륜이라고? 장난 아니야? 내 댓글 글쓴이는 선진한 간지 망청한 간지 남자놈이 불륜해가지고 이혼 당했으니까 애도 못 보고 사는 거지 불륜이나 하고 돌아다니는 더러운 아비한테 나 같아도 당연히 애 안 보여준다. 이걸 믿냐 너는? 2번 전처의 현재 모습이 곧 쓴이의 미래입니다. 2번 전처가 불륜으로 이혼을 했다고? 이런 경우 엄마가 아이를 데리고 가진 않습니다. 아니 못하죠. 거기에 100만원도 모자라 카드도 주지만 면접은 안된다? 이상합니다. 좀 더 확인해보세요. 댓글 불륜은 지가했고 매달 100만원은 개뿔 토토 하나보네 토토 끌 끌 끌 끌 끌 3번 아니 이미 같이 살고 있는 마당에 말을 못할 건 또 뭐람? 그리고 전처의 불륜으로 이혼을 했는데 애가 전처가 키우고 있다고? 어? 아이를? 어릴 때 실수에 모두가 반대를 해도 본인이 책임져야 한다고 생각을 해가지고 아이 때문에 한 결혼이라고 했냐 지금? 이걸 믿냐? 정말이야? 아니 이거면 어디가 모자란 거야 뭐야 이거? 왜이래? 4번 아휴 지금 남자한테 눈깔이 돌아가지고 뵈는 게 없는가 본데 니가 쓴 걸 니가 다시 읽어봐라 이거는 전처의 불륜이 아니라 니 남친이 불륜을 한 거야 하여튼 남미세대 지팔짓고는 알아줘야 된다니까 5번 그래 항상 그래 전처는 늘 정신병의 또라이에 그거 아니면 바람이지 뭐 판결문 확인을 했냐? 참 답답하다 답답해 도대체 뭘 확인한 거야? 6번 전처의 바람으로 이혼을 했는데 월 100만 원에 카드까지 주고 있다고 거기다가 아이를 못 보고 있다고 야 니가 말해봐 지금 이게 말이 되냐? 7번 남자가 하는 말만 믿는 거 보니까 답이 안 나오네 답이 안 나와요 니 대가리가 얼마나 꽃밭인지 그냥 알겠어? 아니 도대체 뭘 확인했다는 거요? 여자가 본률인데 애를 키운다고? 돈 받아가면서? 그래 뭐 100번 양보해가지고 유책임에도 불구하고 엄마니까 애를 데려가가지고 키울 수도 있겠지 근데 왜 애를 안 만나냐? 이게 말이 되냐? 면접 교섭도 안 하는데 매달 100만 원씩 주면서 신용카드까지 주고 있다고 이게 돼? 8번 오직 아이에 대한 책임감으로 세상 무드의 반대를 뚫고 결혼까지 했다는 놈이 불륜한 전처에게 아이를 맡긴다고 너 지금 개그하냐? 9번 다 확인했다고요? 아니 어떻게 해요? 불륜으로 이혼한 전처에게 매달 양육비와 카드까지 주면서도 애가 잘 자라고 있는지 면접 교섭권 행사에서 확인도 안 한다고 아니 상식적으로 봐 말이 되는 소리를 해야죠 설사 이 모든 게 전부 다 사실이라 해도 그래 만약 그 전처가 아이가 다 크기 전에 중병에 걸리거나 사망해버리면 그러면 이 남친이 아빠니까 그 애 데려와가지고 키워야 할 텐데 거기까지 다 감안을 한 겁니까? 어? 지팔 지권 진짜 추가? 그냥 푸념하듯 별 생각 없이 적어내려간 글인데 톡이 됐네요 자세히 쓰게 되면 알아보는 사람들이 있을까봐 자세히 적지 않았더니 역시 오해의 소지가 있나봐요 그래도 그래봤자 나는 절대 자세히 쓰진 않을거야 아무튼 제가 정확히 하고 싶은 부분은 말이죠 여자가 바람이 나서 여자가 바람이 나서 불륜으로 소송을 했지만 아예 양육부분에서 아직 우리나라는 여자가 훨씬 더 유리하다는 점 실제로 제 지인도 본인이 바람 나서 유책 배우자가 됐지만 양육권 가져와가지고 키우고 있다고요 그리고 아시는 분들은 알겠지만 양육비 100만원 이거 제가 이렇게 적었지만 카드로 그 이상을 사용하고 있어요 여하튼 200만원씩 안줘도 되는거 알고 있죠 고위공무원 이상이 아닐경은 실제로 많이 측정되어봤자 한달 4,50선이라고 해요 벌이도 될 뿐더러 아이에게 쓴 돈이라고 하니까 지원하는거라고 합니다 그런 느낌이에요 니들이 뭘 알아요 그리고요 면접 교섭을 못하고 있는게 아니고 잠깐 안하고 있는거에요 그전에는 계속 만났다고 했어요 하 진짜 여기 그지같아 물론 여기가 원래 그런 곳이라는건 알고 있었지만 댓글들 보고 있자니까 참 답답하네 우리 부모님께 어떻게 말씀드려야 할지 더 고민돼요 근데요 처음부터 차근차근 설명하고 소개를 해야겠다는 생각은 듭니다 아이가 딸린 돌싱이라는 타이틀 하나 때문에 모든걸 다 덮어버리고 색안경 끼고 이런 생각을 할 수 있다는거 참 그지같아요 여러분들 댓글 1번 여러분 더이상 댓글 달지 마세요 어차피 이 사람은 결혼할거야 남자가 좋아 죽겠다잖아요 그러면서 봐봐 자기 말리는 사람들을 등신 취급하고 있어 아니 그래 뭐 지인생 지가 조직했다고 하는데 솔직히 우리가 알 바야 그래요 쓴이 절대 방생하지 말고 결혼 잘하길 바라요 2번 이야 본문 내용도 띠용 했는데 추각을 보니까 이거 완전 행로답이네 뭐 그래 그 결혼 그렇게 하고 싶으면 해야지 뭐 하고 그 얼른 죽어 3번 3번 추각을 보니까 진짜 아니 쓴이 이럴거면 처음부터 이딴걸 싸지르지 마세요 어차피 답장녀이면서 뭐 터로 글을 쓰는지 모르겠네 왜 그래요 당신 인생 당신이 알아서 살지 왜 묻고 지랄이야 어 그렇게 한가해 4번 지팔지권 인생 조지는 자의 정석이자 표본이네요 아우 대단해요 5번 근데 남친 말하는 거 진짜 웃기네 너는 식을 안 해봤으니까 작게라도 해야겠다 이게 뭔 소리야 지가 돌싱이 아니면 굳이 작게 할 필요도 없고 남들 하는 만큼 하면 되는 건데 이건 뭐 배려를 해주는 척짜라 아니 도대체 쓰리 내 부모는 뭔 본변입니까 평생 뿌린 그 경조사업이 제대로 거두지도 못하게 생겼네 어 딸내미 때문에 망했어 대댓글 그런데도 쓴 이 생각엔 보면 볼수록 좋은 사람이라고 하잖아요 게다가 추각을 보니까 이건 뭐 결혼 확장이네 나중에 피똥 질질사는 훅이나 올려주면 좋겠다 기다리고 있을게요 뭐 뭐 처음 글 시작 아니 제목부터 느낌이 오죠 어 답장로 지팔지꾼 뭐 눈가래 콩깍지 이런 사람들은 못 말리잖아요 어 못 말립니다 이게 뭐 다단계 사이비 종교랑 비슷한 것 같아요 자기 스스로 깨닫기 전에는 옆에서 아무리 끄집어내려고 해도 안돼 오히려 더 달라붙어 어 옛날에 그 이소부하였습니까 그 나오는 거 있잖아요 지나가는 낙원에 옷을 벗기는 게임하는 거 구름 그 바람이랑 태양이 어 바람이 아무리 불어도 안 날아가 더 옷을 더 꽁꽁 싸매고 있잖아요 이렇게 그죠 그러니까 안 날아가 그러니까 태양이 어떻게 합니까 조용히 비추잖아요 더우니까 지갑 없잖아 어 똥통에 빠져봐야 돼요 어 이거 못 말립니다 어 그냥 우리는 즐기면 돼요 후기나 기다리면서 감사합니다 네 음 음 음 음 음 음 'd